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령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장우석 본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장우석입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왜요? 미국 선물이 갑자기 한 1%포인트 정도 쑥 내려갔다가 약간 반대하네요. 지금 방금 전에 4월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10회가 발표가 됐는데요. 원래 월간 기준 0.2%를 예상했는데 0.8% 엄청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월 대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10년물 국제 승립이 갑자기 고개를 바짝 들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고 1.6% 중반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보이다 보니까 늘 공식처럼 성장주가 빠지고 기술지가 빠지고 나스닥 빠지고 네, 나스닥 빠지고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오늘 장이 아마 굉장히 앞서서 조금 약하게 흘러갔는데 결국에는 이제 CPI에 대한 그런 문제였거든요. 그런데 이미 생각보다 너무 많이 나와서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0.2에 0.8이면 상당히 많이 나온 수준이기 때문에 일단은 인플레이션의 우려를 다시 한 번 촉발시키는 요인이 된 게 아닌가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연율로만, 이런 추세로만 오르면 1년에 한 10% 오르겠네요. 네, 그렇죠. 거의 그 이상으로 오르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인플레이션, 아시겠지만 원자재도 그렇고 지금 어쩔 수가 없잖아요. 어쩔 수가 없는데 일단은 이제 그런 거 그런 거고 또 장이 시작해봐야 알겠지만 약간 지금 초반은 상당히 공포스럽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오늘 안타까운 지표가 나왔는데 내일은 PPI니까 내일은 또 내일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 나온 기사에 의하면 이건 제가 자료를 준비 못했는데 조금 전에 나왔기 때문에 골드박삭스가 여러 가지 규제에 대한 우려를 감안하더라도 바이두, 그다음에 알리바바, 넷 이즈에 대한 인터넷 관리 기업 3개에 대해서 투자를 해보자 라는 그런 리포트를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알리바바, 넷 이즈, 바이두는 시간에서 조금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는데 오늘 장이 안 좋으면 어쨌거나 다 또 빠지겠지만 지금까지는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니까 오늘 알리바바의 상승을 어차피 내일 실적이거든요. 아, 내일 모레 실적인가요? 네. 아, 내일이네요. 실적이기 때문에 내일 봐야겠지만 하여간 오늘은 좀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보고요. 어쨌거나 CPR 잘 나올지 몰랐지만 그만큼 또 경기가 좋다는 것도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지난주에는 우리가 공지표가 확 죽수는 바람에 장이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 반대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그래서 조금 나스닥이 더 하락폭이 좀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어제 장을 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제는 정말 극적으로 진짜 너무 극적이었죠. 드라마틱한 반등을 했습니다. 다만 아쉬운 건 나스닥이 플러스 전환은 못했고요. 일단은 많이 메꾸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마존만 1%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테슬라도 역시 마이너스에 끝났습니다. 마이너스 1.88% 그리고 이제 대부분 다 빠졌는데 하여간 나스닥이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오면서 처음에 봤던 폭이 한 2.2% 마이너스였나? 그런데 하여간 거의 보아까지 올라왔으니까 상당히 가파랐다고 보시면 되고요. 더불어서 우리가 우려했던 그런 기업들 스펙 관련 기업들 다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는 회피했죠. 그러면서 일단은 에너지 금융 이런 것들이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바로 업종별로 가게 되면 하나 올랐습니다. 하나 소재. 하나 소재. 역시 이제 구리 가격도 올라가고 지금 차근 가격이 세다 보니까 소재만 올라가고 다 빠지는 10개 다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10개 업종이. 어제는 정말 진짜 지수가 반당한 것 치고는 정말 안 좋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그림으로 갖고 왔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스닥 극적으로 반당하는 그런 모습인데 처음에 시작할 때 2% 마이너스 시작해서 굴고 그리다가 거의 끝 무렵에 와서 두 번의 플러스 전환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너무 좀 무리였죠. 그래서 일단은 소폭 마이너스 끝났고요. 반면에 다우는 계속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옆으로 기어서 결국에는 마이너스로 끝났는데요. 여러분도 어떻게 시장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여전히 지금 전체 시장이 다 안 좋은 게 아니고 개중에 살아있는 종목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지금 보고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그림을. 지금 이제 로테이션이 로테이션인데 바뀌고 있는 로테이션이죠. 바통을 이어받았죠. 그래서 지금 이제 최근까지 가치주 다우 그다음에 코로나 피해주가 선전하는 그런 모습에서 성장주 나스닥 지수 코로나 수혜주를 좀 옮겨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갖고요. 다 빠지는 게 아니다. 어제요? 어제 그랬죠. 그러니까 다우가 좀 많이 빠졌고 1% 이상 빠졌고요. 그다음에 나스닥 선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갖고 일단은 뭐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하겠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금의 시장 흐름은 여러 번 얘기했지만 다 빠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쁘다고 볼 수 없다라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 또 다시 이제 또 바뀌겠죠. 왜냐하면 일단 지금 이제 시폐가 너무 잘 나왔으니까 좋게 나왔으니까 약간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있는 깔려있는 그런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에 이거를 보게 되면 가치주 성장주 다우하고 나스닥 같이 보면 여기에 끼지 못한 게 바로 다음 편이 나오는 여기 끼지 못한 게 이거죠. IPO 종목들 핫한 종목들이죠. 그런데 이거는 어디에도 끼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에어비앤비 고점 대비 38%가 빠져 있고요. 드라프 퀸즈가 43% 도어대시가 55% 스노우 플레이크가 얼마나 핫했습니까? 처음 성장했을 때 세일포스 닷컴까지 투자했을 정도까지 법피시 투자했을 정도까지 굉장히 좋았는데 지금은 반토막에서 나는 그런 모습이고요. 유니티 역시 57% 펠런티아가 58% 레모네이드 온라인 보험회사죠. 65% 니콜라가 89% 등등등 해서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죠. 최고점 대비입니까 저건? 네. 고점 대비. 지금 얘기하는 게 증권사에 다니는 직업문도 얘기하겠지만 오시면 얼굴이 막 굳어있잖아요. 저희도 물론 회원이지만 그분들이 다우라든지 나스닥의 종목들을 갖고 있다기보다는 솔직히 이런 게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종목들은 상담이 좀 불가하지. 안 되죠.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고 실적이 아직까지는 무르익지 않았고 여러 가지 또 얘기하지만 솔직히 금리가 올라가면 상당히 또 치명적으로 영향을 받는 기업들이고 하다 보니까 빠지는 모습이 큰데 이런 것들이 갖고 있다고 그러면 답이 없는 시장이다 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다행히 새로운 건 유니티가 오늘 실적이 잘 나와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는데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중에서 저는 여기서 만약에 굳이 고른다고 그러면 돈이 수익이 나는 기업들 펠런티어 정도까지는 한번 적감해서 가장 가능한 종목이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 펠런티어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습니까? 어제 펠런티어는 진짜 그냥 뭐라고 그럴까요? 그냥 죽어가는 그런 주식이라고 좀 보겠죠. 그러니까 어제도 장 시작하기 전에는 같이 마이너스였는데 좋은 소식 나왔으니까 한번 들여다보라고 했는데 장 시작하자마자 한 2, 3분 만에 많이 오르더군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펠런티어는 이제 뭐 실적이 좋아졌기 때문에 물론 이제 오늘 장이 빠지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닥 그렇게 많은 하락이 앞으로는 없을 것이라고 보니까요. 좋은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저희 고용지표에서 많이 본 분들은 신규 일자리 100만 건을 본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26만 6천 건이 나왔거든요. 그게 못 나온 이유로 세 가지가 좀 뒤늦게 나왔는데 한번 간단히 보고 종목 기사로 넘어가겠습니다. 보시는 아시겠지만 첫 번째 왜 고용지표가 못 나왔는지 흑인의 실업률이 다시 한번 증가하는 게 검은색의 흑인인데요. 이것도 약간 이상합니다. 왜 흑인 색깔이 검은색이었을까요? 굳이 뭐 파란색도 있는데 손이 검은색. 제가 한 게 아닙니다. 미국에 있는 노동부에서 보여준 자료니까. 그런데 어쨌거나 이게 완만하게 가다가 올라가는 꼴이 약간 들었습니다. 그래서 9.7% 실업률이. 히스패닉이 7.9% 백인은 5.3%로 백인이 현재 6.1% 전체의 실업률에 비하면 상당히 적은 숫자입니다. 그리고 동양인도 5.7%거든요. 그러니까 백인이나 동양인은 어쨌거나 취업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흑인과 스패닉이 좀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특히 흑인 같은 경우는 지금 백인이나 백인은 거의 두 배의 수치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감소하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거나 역시 흑인에 대한 실업률은 높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성과 남성의 어떤 그런 경우인데 남성은 오히려 35만 5천 건이 추가로 취업을 했고요. 여성분들은 16만 5천 건이 오히려 직장을 잃었습니다. 전달 대비? 그렇죠. 4월에. 왜 그러냐면 이게 봤더니 여성분들이 일단은 아이들이 집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집을 못 비우시는군요. 네. 못 비우고 또 이제 비운 분들도 이게 제가 솔직히 캐나다에 저희 지인이 있잖아요. 오늘부터 다시 폐쇄가 돼서 학교가 다시 다시 한번 커지면서 다 집에 가라. 그런데 이제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안 되잖아요. 언제 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많은 여성분들이 아이가 특히 있는 분들이 육아 문제로 어쩔 수 없이 그만두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이런 부분이 해결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큰 차이가 났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게 좀 가장 제가 보기에는 가장 치면적인 문제가 아닌가. 실업수당이 연방정부에서 300달을 주잖아요. 거기 플러스 주정부 실업수당으로 인해서 현재 실업수당 급여자가 4분의 1이 직장생활보다 급여가 높아졌다는 게 현재 데이터입니다. 굳이 취업을 할 필요 없다라고 하면서 사진에 아이가 새도 있고 그런 집안이 나오는데 굳이 그건 따올 필요가 없는 거고 지금 상공회의서에서 미국에 있는 상공회의서에서 연방정부 300달러 지급을 빨리 중지해야 된다. 그래야지 받고 나와서 취업을 하지. 그거 받고 하면 주급이 600달러가 넘어간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많이 받는 건. 그래서 시간당 15달러 정도 받고 정규직을 일하는 것보다 그냥 실업수당 받는 게 낫다고. 그다음에 또 말씀하신 실업 최저임금이 15달러 되는 지역도 있지만 또 주별로 해서 업무 안 되는 기업이 있거든요. 그런 데는 사실 이게 받는 게 훨씬 낫죠. 그러다 보니까 굳이 직장은 다시 돌아가지 않고 적당히 누리면서.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실 건 뭐냐면 동남아라든지 이런 나라들의 어떤 일에 대한 그런 관념이 달라요. 우리 한국하고. 우리하고 다르죠. 우리는 진짜 집에 누워있으면 병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나가서 일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좀 이해가 안 되지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일단은 4월에 고용 신규 일자가 상당히 적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지금 바이든한테 그런 많은 책임을 돌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왜 이렇게 많은 그런 부양책을 폈냐라고 하면서 그런 것들이 오히려 일자리를 잃게 만든 요인이 아닌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요즘 현재 일자리는 많이 생기고 있지만 많은 직장 다니던 분들이 직장에 안 오는 그런 부분들을 꼬지면서 이런 기사가 나왔다는 거 참고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연락을 하고 있는데 물론 우리 지인이야 학교 학생이니까 아들 보내지 문제가 없지만 진짜 그게 너무 힘든다는 거예요. 어쨌든 주에 3번만 가고 2번만 가고 1번만 가고 이렇게 막 계속 바뀌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습니다. 제가 여쭤보려고 그랬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지금요? 제가 매일 아침에 출근할 때 아이들이 학교 가는지 안 가는지 알잖아요. 어느 날은 안 가고 어느 날은 가고. 그런데 그게 되게 불규칙합니다. 제가 아이가 셋이니까 그 불규칙이 세 개가 서로 맞물려 돌아가면 저는 그 규칙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 어느 날은 우연히도 셋이 다 나가고 등교를 하고 어느 날은 셋 다 안 가고. 그럼 진짜. 그렇습니다. 엄마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네요. 그렇기도 하고 정신 없어요. 특히 또 유치원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제가 본 치명적인 아니었나. 학교마다 선생님들이 직접 화상 강의를 하는 분도 있고 그냥 EBS 틀어주는 학교도 있고. 그렇습니다. 코로나가 빚은 그런 문제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스타 차트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는데 저도 가끔가다 들어가는 사이트인데 여기는 이제 굳이 펀드멘탈한 부분보다는 테크니컬한 부분을 많이 얘기하는 건데 얼추 또 잘 맞습니다. 왜냐하면 제이스 페러시라는 분이 어떤 기업에 대해서 펀드멘탈한 내용을 가져온 다음에 그다음에 테크니컬한 부분을 보기 때문에 얼추 맞는 건데 사실 이분의 어떤 얘기가 좀 영향력이 있는 건데요. 애플에 대한 부분을 오늘 좀 비판하는 그런 리포트가 나왔거든요. 기술주의 저조한 성과는 보통 가을 이후부터 이뤄졌는데 정점은 여름이었다. 작년도 얘기입니다. 작년에 진짜 정점이 여름을 찍고 9월부터 쭉 빠졌거든요. 보시는 그림 이게 그런 건데 9월부터 쭉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가을 이후에 올해도 아마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2021년은 2020년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지금 판이 바뀌었다. 지금 성장주에 대한 부분보다는 가치주 경기 민감주 흔히 얘기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금융 에너지 그다음에 소재 산업재료 갈 판이지 지금 성장주는 올해는 쉬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캐시우드를 빌어와서 얘기했는데 캐시우드가 애플 주식을 굉장히 호평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애플 주식은 즉 이퀄해서 현금이라고 할 정도까지 굉장히 호평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굉장히 그런 것도 위험한 발언이다라고 하면서 그런 것들 때문에 혹시 만약에 기관들이 애플을 매수한다면 올해는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을 맞이할 것이다까지 쓰고 있는 모습인데 제가 딱 봤더니 이분의 얘기를 딱 생각하면서 봤더니 138달러가 진짜 딱 캡이 씌워져 있더라고요. 딱 지금 깔려가고 그렇게 고객 맞으면 떨어지는 그런 모습 보이고 이번에 세 번째에 맞고 떨어지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분도 맨 마지막에 가게 되면 굳이 가격을 얘기 안 하다가 138달러가 굉장히 관건인데 아마도 138달러를 단기에 치고 올라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애플 주식에 대한 물론 이분의 말이 틀린지는 나중에 가봐야겠지만 저는 어쨌든 여러분들이 다 갖고 와서 보여주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도 있다는 거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 좋다는 근거는 뭘까요 저분은? 특별하게 그냥 안 좋게 보는 거겠죠? 여기에 수동 얘기 나오죠. 금리가 올라간다든지 금리 올라가는 거에 기술주가 상당히 치명적이라는지 얘기 나오는데 그 내용은 워낙 다 아는 내용을 빼고 제가 그 외의 내용만 가져갔는데 이렇게 좀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다만 투자 의견을 어떤 매도나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목표주가 제시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좀 간단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여간 이런 내용이 나온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는 것처럼 전부 다 시장을 좋게 보는 것도 있지만 나쁘게 보는 건 상당히 많습니다. 의외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양쪽의 얘기를 다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애플에 대해서는 워낙 또 제가 늘 얘기하지만 매도견이 항상 있거든요. 이 기업은 의견이 분분한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도 있다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렉트로는 아치 실적이 나왔는데요. 4분기 실적이 나왔습니다. 얘네는 4분기입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집에 있으면서 게임을 많이 한 덕에 지금 실적이 잘 나왔고요. 매출력 잘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가는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물론 이제 오늘 장이 빠지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제가 오기 전까지는 시간에 와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체로 게임 회사는 실적이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집에 있으면 있을수록. 아니 집에 없어요. 아니 콜라가 아니어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예전에. 게임이요? 네. 젊은 친구들. 게임 회사는 워낙 좋아하시니까. 더 많이 할 수 있기도 하고 새로 시작하기도 하고. 네. 보니까 피파 2000, EA는 그런 스포츠 관리장 게임이 되게 유명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작은 애가 했던 게임인데 심지인가요? 심지 아십니까 혹시? 가상의 인물이 나와서 연애도 하고 그런 게임이 있더라고요. 물론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게임을 많이 해서 게임 매출이 많이 증가했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잘 모르니까 제가. 오픈도 실적이 나왔는데 오픈도는 일본 실적을 발표했는데 진짜 극적입니다. 예상치가 마이너스 49센트였는데 1센트가 적자가 좀 줄면서 0.48이 나왔고요. 매출도 커졌기 때문에 주가 오락가락하는 모습인데 약간 좀 올라가는 쪽으로 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아시겠지만 진로우에 의해서 오픈도는 한국의 집방 다방 같은 기업인데 실제 제가 그림을 떠온 건데 매매까지도 한답니다. 스마트폰 상에서 매매까지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픈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신규 상장 종목이 오픈도가 있고 이미 상장한 기업 진로우가 있다고 그러면 비교가 안 될 정도의 사이즈가 차게 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진로우 쪽으로 보시는 게 훨씬 맞을 것 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봅니다. 오픈도와와 진로우는 같은? 네. 같은 사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그런데 저기보다는 진로우가 나아요? 진로우가 훨씬 낫죠. 훨씬 크고 대부분의 거래가 다 진로우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점유율이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일단 워낙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물어봤더니 미국의 어떤 수수료 자체가 5%? 엄청 비싸대요. 중개수수료가? 네. 중개수수료가 비싸고 그다음에 또 매도하는 분이 된다고 그러나? 약간 우리랑 다른데 하여간 이게 나와주면서 솔직히 모바일로 다 보고 집도 보고 그다음에 압축해서 거래하니까 원하면 또 여기서 거래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게 나오다 보니까 상당히 핫하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저는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픈도가 실적이 잘 나왔다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니티. 많은 분들이 아마 기다려주셨을 것 같아요. 유니티가 왜냐하면 올해 2월에 실적이 딱 빠지 나서 계속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전형적인 실적이 안 좋은 기업의 주가 확대를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 유니티였는데 하여간 이번에는 보시는 것처럼 마이너스 0.12에서 0.10으로 전년 동기도 0.11에서 0.10으로 좋아진 것이기 때문에 eps로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매출 역시 전년 대비 41%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좋았고요. 그다음에 올해 전망치도 올리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올해 전체 매출을 10억 달러 제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작년도 전년 대비보다 한 50%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주가는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 2018년 매출이 3.8억 달러 2019년 매출이 5.4억 달러 2020년 매출이 7.7억 달러 올해는 10억 달러까지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유니티의 주가 하락에 대해서 일단은 저점은 찌인 것 같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으니까 매출은 늘고 있는데 네. 참가하시면 될 것 같고요. 로블록스처럼 주가가 좀 세게 올라가지 않고 어제 많이 올랐거든요. 로블록스가. 그런데 이제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메타버스에 있는 관심이 커지기 때문에 이 관련 기업도 좀 오늘부터는 주가 반등하지 않을까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워낙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시고요. 유니티가 제가 보니까 보유 현황에서 보게 되면 최근에 보유 현황에서 한 10위 정도의 랭크 정도까지 굉장히 좋아하시는 기업이에요. 저는 처음에 유니티를 그렇게 좋아하는 싶었는데 보니까 수도 없는 관련 메타버스가 제일 핫한 키워드인데 네. 그렇죠. 거기서 하나 구하라면 하라 하라면 유니티 아니면 로블록스 3천 게임 플랫폼인데 이렇게 보면 유튜브에서 많이 전문가가 많더라고요. 저는 게임을 하나도 모르니까 하는데 이 게임에 대해서 완전히 분석해 주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기대감이 많이 커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건 지금 많이 밀렸다가 많이 좋아질 거니까 한번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구리가 세게 올라가고 있는데 구리가 왜 올라가는지를 제가 오늘 조금 설명을 드리고 리오팅톤은 저는 개인적으로 혹시 보유하신 분이 계시다 그러면 조금 더 가져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구리의 쓰임새 가장 큰 부분은 건설 쪽에 많이 쓰인답니다. 43%고요. 그다음에 전자장치의 20% 그다음에 차량의 20% 그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전자제품의 10% 기계의 7%가 쓰이는데 많은 분들이 보시게 되면 현재 건설 쪽이 굉장히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이잖아요. 미국이 이미 많이 쓰이고 있고 그다음에 전자장치 많이 쓰이겠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운송장치에 상당히 많이 쓰이는데 당장에 많이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 자동차에 쓰이는 부분인데 제가 그것만 따로 다음 페이지 적어놨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솔린 차량이 주로 배선 쪽에 쓰이는데 20kg의 구리가 필요했답니다. 한 차량당. 그런데 하이브리드가 40kg의 구리가 필요했고요. 전기차는 80 혹은 100kg 정도의 구리가 필요하니까 지금 가솔린 차량에 비하면 5배가 증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이 쓰이고 있다. 이게 당장에 지금 나오고 있는 내용이니까 그다음에 바이든의 녹색 인프라 정책을 통해서 전기 충렬수로 50만 개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상당한 구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 만약에 구리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많이 쓰일 걸로 보이고 있고요. 또 더불어서 천정에너지, 재석에너지에 쓰이는 것도 구리가 많이 쓰인다고 하니까 어쨌거나 많이 쓰일 것 같다. 그래서 오늘자 골드막삭스가 내놓은 보고서에 열면 향후 10년간은 구리의 꾸준한 상세가 지속이 될 것이다. 라고 했던 게 보고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마 구리 쪽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굳이 구리 ETF도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저는 기업적으로 가져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미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리오팅토 같은 거 가져가면 될 것 같고요. 프리포트 맹고라이라든지 기업들이 있는데 굳이 그런 기업보다는 구리 광산 ETF, 그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는 COPX나 구리 ETF, CPR이나 JJC를 가져가는 것도 한 방법이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워낙 올라간 폭이 크기 때문에 ETF지만 1년 동안 2배가 올랐습니다. 구리가요? 네, 구리. 관련 ETF든 구리 광산 기업이든 다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미 많이 반영됐지만 여기서 나오는 리포트처럼 꾸준히 올라간다 그러면 앞으로도 본다 그러면 더 상승하지 않을까?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기업보다도 어쨌거나 130년 만에 가장 큰 배당을 했고 그다음에 이익이 커지고 있는 리오팅토도 워낙 무거운 식이잖아요. 막 핫하지 않죠. 오히려 꾸준하게 가져가는 종목은 그런 종목이 좋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디 가서 만약 구리 쪽에서 물어보신다고 그러면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건설, 자재 이런 거 많이 쓰이고 그다음에 전기차에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 말씀하시면 구리에 대한 부분이 끝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런데 구리가 보게 되면 저희가 어렸을 때 이게 고물상에 가자면 가장 값진 많이 줬던? 아니었습니까? 이게 엄청나게 좋아 주인 분께서 굉장히 좋아했어요. 가져가면 엄청나게 뻥튀기를 많이 줬는데 지금까지 구리에 대해서 많이 쓰이고 저희가 다 옛날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봤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 지금 잠깐 좀 선물을 볼 건데요. 아까 우리 이 프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갑자기 떨어진 겁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cpi가 나오자마자 떨어진 거기 때문에 지금 cpi에 대한 그런 우려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 그걸 보시자마자 바로 빨리 가셔서 이제 본드의 흐름을 보셔야 되는데 10년을 본드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1.675 오늘은 1.7자까지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만 더 힘을 낸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의외로 많이 올라가는 쭉 갑자기 기사가 나오자마자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기 때문에 금리에 대한 테이퍼링에 대한 다시 한번 공포가 약간 밀려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빅스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간단하게 나온 기사 좀 보고 그다음에 장시작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알만한 기업들 아마존이 지금 룩셈부르크스 쪽에서 세금을 낸 세금을 돌려받았다고 지금 한번 소송을 제기한 것 같은데 아마존 쪽에 유리한 어떤 그런 판결이 나왔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주가는 아는 기업입니다. 여러분들 아마존이 이런 것 때문에 주가 올라가는 기업이 아니니까 대충 텍스가 한 3억 달러 정도 되는데 이거를 안 내도 된다는 쪽으로 그러니까 룩셈부르크스 다시 돌려줘야 된다. 아마존 쪽에 아마존이 유리한 쪽에 지금 판결이 났는데 확정된 게 아니겠다. 나중에 또 데이터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웬디스는 어차피 넘어갑니다. 이건 한국에 없는 햄버거 가게니까 그런데 과거에 있었던 거 혹시 아십니까 웬디스? 우리나라에 있었죠. 있었대요. 웬디스가. 가보셨습니까 혹시? 그럼요. 빨간머리 애인같이 생긴 진짜 맛없더라고요. 제가 이제 작년에 가봤는데 미국에서요? 캐나다 쪽에 가봤는데 이런 햄버거가 왜 이런 걸 팔고 있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햄버거는 배고피때 먹으면 다 맛있고요. 좀 불러서 가면 딱 좋습니다. 시장이 반찬이니까 그렇죠? 그럼요. 제가 시장하지 않았나 봅니다. 그런데 하여간 기대했던 것만큼 그게 좀 아니어서 저는 뭐 푸버TV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관심인들 많으실 것 같아요. 푸버TV는 보통 스포츠 관리장 스트리밍 업체거든요. 그런데 이게 시장이 잘 나와서 세상이 22.5%가 상한까지 가는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 올해 들어서 안 좋았지만 이번에 시장이 잘 나오는 바람에 급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답니다. 보유하시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퀀텀스케이프 퀀텀스케이프가 여러분들 많이 기대했을 것 같은데 퀀텀스케이프가 원래 적자 7센트 예상했는데 적자 20센트가 나오는 바람에 적자 폭이 더 커진 겁니다. 주가는 내려가고 있고요. 지금 4.6%가 내려가는데 좀 더 시작해봐야겠죠. 그렇지만 회사에서 오늘 보니까 폭스바겐 쪽에서의 일단 테스트를 한번 받았어요. 허락을. 그래서 여기서 한번 시연해서 만약에 통과된다 그러면 납품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지금 이걸 다시 한번 얘기했는데 이거 다 알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이거는 폭스바겐 납품하는 게 아니고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거기 때문에 나중에 테스트 과정까지 봐야 되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거가 실적을 막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소용없는 거기 때문에 실적 때문에 주가는 빠지고 어쩔 수 빠진다는 거 체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퀀텀스케이프가 워낙 주가가 안 좋았는데 오늘도 떠내리고 있어요? 네. 오늘도 빠지고 있죠. 그래서 하락폭이 깊어지고 있다. 그다음에 로즈타운 모터스 제가 몇 번 얘기했던 기업입니다. 이거 아시겠지만 다 공무에도 보고서 이런 나온 기업들인데 여러분들이 제시라는 계사가 나왔죠. 2020년 재무보고서를 다시 써서 제출하겠다. 왜냐하면 최근에 바뀌어 있는 어떤 그런 회계 정책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입력해서 수정해서 보고 제출한다고 그러는데 거의 이런 경우는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더라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역시 이런 주가에 반영되면서 2.8%가 물론 시간에이지만 빠지고 있다는데 또 장시작을 봐야겠죠. 한번 나중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레모네이드 아까 얘기했던 온라인 보험회사 레모네이드는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못 나왔네요. 실적이 못 나오는 바람에 6.6% 텀블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많이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역시 이것도 역시 좀 예상치를 못 미친 실적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지고 있다. 그다음에 레모네이드 같은 이런 인슈런스 테크가 새로운 어떤 합성화를 만든 기업들이죠. 보험기술 이렇게 이런 관련 기업들은 물론 아이디어는 좋은데 기존에 있는 보험회사가 워낙 크잖아요. 거대하고. 그러니까 조금 더 시간이 걸리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챗봇을 한다든지 al을 통해서 보험 가입시키는 게 상당히 있어 보이지만 아직까지 이 시장을 좀 잠식하기에는 좀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유니티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니티는 지금 이제 실적이 좋았고요. 오늘 스틱페리 그것 때문에 기존의 보유에서 바이로 의견을 올린다. 그래서 일단 주가는 많이 올라가고 있다. 제가 알겠지만 유니티의 저점은 거의 원계 아닌가 그렇게 한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출발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S&P500이 0.54% 마이너스고요. 다우는 0.28% 마이너스. 나스닥은 1.05% 마이너스로 아까 본 것보다는 조금 다시 한번 더 줄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얘기했지만 최근에 제가 보여드린 표 중에서 그 자금 유입이 빨라지고 있거든요. 기관들 자금이 지금 뭐 주식형 펀드라든지 ETF 쪽에 들어오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뭐 장이 빠지더라도 뭐 어떤 뭐 누가 던진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조금 더 사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좀 하락이 깊어지면 반등할 수 있다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업들 좀 한번 볼까요? 어떻게 나오는지. 시식 형태를 좀 보겠습니다. 맵을 봤더니 또 그냥 저희가 싫어하는 색깔이 나왔습니다. 그냥 고동색이 쫓갈려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일단은 빅테크 다 빠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보니까 반도체가 AMD 1.82% 엔비드 1.39% 쭉 해서 전 종목이 다 빠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이어린스가 좀 많이 빠지는데 2.31% 그다음에 대부분 다 1, 2%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니까 다시 한번 반도체가 좀 빠지고 있는 모습이 확연하다. 다시 또 얘기하지만 여러분도 거의 공식이에요. 아까 밧동 봤죠. 그러면 이제 이게 빠지면 뭐가 올라갑니까? 여기 있는 금융. 금융과 에너지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죠. 금융도 거의 다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웰스파고 2.89% 올라가고요. 뱅크 아메리카 2.1% 올라가는 정도까지 지금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에너지도 역시 엑스모빌 강보압 쇠브노 1% 때 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니까 또 한번 뒤집어진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시장은 어쨌거나 다 빠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참고해서 좀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그나마 디즈니만 수폭이지만 플러스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캐터필라 역시 또 올라가는 그런 모습. 캐터필라가 굉장히 강한 모습인데요. 현재 캐터필라가 사상 최고치 주가가 갖고 있다는 거 좀 보시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산업재해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 캐터필라라든지 아니면 혹은 디어잉 컴퍼니 디어, 디어, 디지 그 정도는 가져가시면 포트폴리에 담으시면 좀 좋지 않을까 그런 말씀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오늘도 보이게 되면 거의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인데 디어잉 컴퍼니가 1.24%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팰런티어만 잠깐 볼까요? 팰런티어만. 그런데 뭐 오늘은 좀 빠지겠죠? 팰런티어. 한 2.33%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좀 더 봐야 된다. 두고 봐야 된다.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좋아했던 유니티. 아까 투자회견 상향에 실적 호전까지 나온 기업입니다. 4.65%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스닥이 1% 안쪽으로 조금 하락폭을 줄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따 봐야 되는 거니까 현재까지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나온 이 CPEI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나쁘게 나왔지만 예상했던 범위일 수도 있잖아요. 일시적으로는 그렇게 올랐을 수 있는데 우리의 관건은 일시적으로 그럴 거냐 앞으로도 계속 이럴 거냐에 대한 거라서 참 이거 가지고는 해석이 어려운데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시적이라고 제가 그때 이 프로님 계실 때였나 정 프로님 계실 때였나 제가 그때 원문을 가져오면서 저는 그게 아니다. 일시적이지 않다. 그냥 갑자기 다음 달부터 인플레이션 우려가 없어진다든지 원자적 가격이 내려간다든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적응의 문제가 아닌가. 그러니까 내려간다기보다는 이런 거에 빨리 적응하는 거죠.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다시 좀 얘기를 드리면 주식 투자하기 정말 좋았던 시절이 별로 없어요. 금리도 환경도 되게 좋고 그다음에 기업 실적 너무 좋고 보게 되면 경제 지표도 너무 좋고 그런 적이 별로 없고 항상 문제는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인플레이션 이런 것도 사실은 주식 시장이 물론 영향이 미치지만 그런 것 때문에 주식을 팔거나 손절하거나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어쨌거나 스펙은 상관 없겠지만 지금 그런 것들도 보게 되면 다 어차피 항상 시장에 악재가 있는 건데 인플레이션은 솔직히 경기가 좋아지는 하나의 악재잖아요. 솔직히 주식에서.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예민하게 볼 필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빠지더라도 좀 겸허하게 그냥 유연하게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다시 한 번 빅테크가 빠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뭐 지금 하여간 뭐 그대로 1%대 하락을 좀 이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어서요. 더 빠지지도 않고 뭐 그런 모양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정보부장님이 만난 지 꽤 됐습니다만 편안할 때도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좀 계속 덜컹덜컹 불안불안하네요. 그렇죠? 덜컹덜컹 불안불안. 조금 하죠. 조금. 조금 하는데 글쎄 저는. 기술주 갖고 있으니까 그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딴 거를 많이 보유하시는 분들은 특히 저의 주변에 금융주를 보유하시는 분들은 전혀 못 느끼시는데 그런데 그분은 특이한 케이스고 특이한 케이스고 실제 대부분 다 기술주죠. 그런데 기술주가 아까 나온 보고서처럼 어떻게 될지 나쁘다고 애플에 대해서 폄훼했지만 두고 봐야 되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거의 오지 않았나. 저점이.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다음 주부터는 저는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으니까 너무 이렇게 두려워하지 마시고 가져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당분간 인플레는 계속 있을 것 같다는 장호석 본부장님. 제가 뭘 알겠습니까? 그냥 느낌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일시적에 그칠 것이라는 제롬 파월 두 남자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네요. 오늘도 나스닥 주로 관심 있는 시장은 조금 빠지고 있습니다만 좀 더 지켜보시다가 또 편안하게 주무시고 하루만 투자하실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근육과 경험을 길러나가기 시작하면 조금 더 편안하고 조금 더 안정된 투자 비행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오늘 장호석 본부장님과 함께 또 마지막 3교시까지 잘 마쳤고요. 오늘은 여기서 또 저희도 인사드리죠. 장보좌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